레미길리암 부숴 보자 난 대충 준비는 끝났어 출발할까? 하나 둘 셋 리스고 불격 앞으로 하나 둘 셋 리스고 불격 앞으로 준비됐나요? 암 레디 힐 막아버려 오 탔다 탔다 고 아이쿠 겁나 싸 이거 막아 이거 막아 막아 이씨벌 이거 막아 막아 왜 도에 안잡혀 존나 싸 나이스 자동조정 막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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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쓰고 있어 계속 나이스 응 사슬타 필요없어 도망가나 그만 응 그냥 존나 싸 걔 도망가니고 응 응 잡아 으응 못 맞추지 내돌리면중 존나 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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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세다 이노 오 세다 오 얘 구멍 빵구 났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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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싸 그냥 네 빵꾸 나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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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라박아 시골꼬 내가 쏘고 있을게 꼬라박아 꼬라박아 이 개새끼 잊어 이 개새끼 꼬라박아 받아 이 개새끼 조져 조져 뒤로락하고있다 꼬라박아 이 개새끼 못나가게 막아 그니까 나도 그럴라고 나이스 받았어 이 개새끼 꺼져 꺼져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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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까지 밀려 안 돼 배 내렸어 뭐야 대포 왜 안쌔 꼬끼다 어딜 가 이 개새끼야 꼬끼 쏘고있어 대포알이 없는게 아니라 대포를 안쌔 서절 있는데 왜 안쑤지 침몰할때데도 안쑤 왜 안쑤 얘도 많이 부서졌다 오 뭐야 니가 쏘 아 우리 대포가 쏜다 아 진짜 기갑보드 대포 내가 설치해 놓은거야 나이스 기갑보드 대포 나이스 나이스 기갑보드 대포 나이스 나는 다 피해주고 기갑보드에 배넣고 어 근데 왜 보수를 안내려 얘 소리 안되서 그런가 오오 안돼 안돼 이러면 안되는데 난가면 돼 안돼 죽였다 누구 그러다 107만 하겠어 어 나도 죽었네 에잇 근데 대포알이 없었어 최대한 쓸만큼 다 썼어 너가 레밍길리 빵 꺼나는거 처음 봤어 그냥 바뀌었고 네 발 전부 같은지 조정해놨고 연속해서 쏜다 네 발 하나 둘 셋 넷 봐줘 나 지금 못봐 왜 안왔어 침대빵 이동하려고 나도 존나 맞추고있어 지금 존나 맞추고있어 지금 존나 맞추고있는데 움직인다 저거 도망간다 아 여기서 다섯발 맞추는데 저게 안붙어진다고 오 너 날라간다 일단 탭송 30 어그로라도 끌어야 나이스 옆에 있는중 간다 간다 두렵게 안붙어진다 어 선에포 선원 2명 죽었네 얘네 아 그래? 몇명 죽었다 선원 없어 왼쪽에선 선원도 피가 달긴하나봐 왜 얘 배빵고났어 그래 깜빡났다니깐 오른쪽에 여기 0이야 피 선민한거야 나 아무것도 없어 천원이라도 어떻게든 죽여봐 오 많이 죽었어 여기도 죽었네 운전 좋다서 어디야 이건 왜 밑에야 공격이 안되네 수류탄 가져와요 그냥 집에가서 어 꽃게올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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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게 못올랐다고 있어 어 여기있다 포크한대 온라 포크 뭐야 쟤 땡경없이 이 새끼 나라 났다 이 줌 내가 이긴다 이거 아이씨 어 잡았어 아 잡았는데 죽였어 아 뭐야 걍적방해 얘 수리 못하게 또 니에 타봐야겠어 꽃게오면 내가 견제줄게 어 탔어 나 일단 꽃게 꽃게 안타했어 사람 오케오케 탄다 오 천 데미지 이 새끼 움직이고 있어 사람 방금 움직였는데 꽃게 죽일수 있어 이거 사람 탔다 꽃게 오 꽃게 거의 다 죽은거 같은데 없을다 없어 이제 태우고 있어 체력 어 나 죽겠다 아 아 시발 수리탄 좀만 더 있었어 어 움직인다 도망간다 아니 왜 쫄아 또 지지 한번 쳐주자 지지 새끼야 도발할게 다시 오게끔 헤헤헤 도망간다 뭐야 진짜 가는거야 나는 겁쟁이야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 하하하하하 야 진짜 많이 부숴놨나 보다 레밍게리 그래도 근데 솔직히 말하잖아 그냥 1업패만 해도 쟤네 못울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지 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되지 옵시디언 섬 가서 그냥 울타리 토대 존나 깔면서 더럽히고 싶네 보내자 옵시디언 섬으로 출항 땜모스 에프트 넘어간다 몇 명 있을까 여섯 명 남서쪽 섬이 얘네 본진 같거든 레밍게리가 저기있어 저기다가 기갑부도 앞에 똑같이 인성질 해놓는거야 어 뭐야 뭐야 화물선 토토르? 우리 바로 옆에 화물선 있는데? 어 간다 그냥 레밍겔리 일단 동쪽에 그냥 있네 어 움직인다 살짝 어 토토로 있지 아까 걔한테 정신 팔렸나? 어 그러네 토토로 뭐야 같은편이야? 아니면 저기야 토토로 부서지나요? 토토로 불쌍해 어 감싸기 감싸기 하는거 같은데 아 상륙할게 어 갈길 가 간다 수고 죽지 말고 오케이 어 얘네 여겨 표시 좀 해놨네 그래도 쟤네 왜 셋이 자꾸 저러고 있어 이 시간이면 화물선 부서지고도 남았는데 가서 땡목 박살내도 되지? 아 너 집 갈 한번 가야지 헬로우 농락하는거 같은데 그냥 저정도는 부서진 흔적들이 많네 그니까 어 저런데서 뭐 얻어갈수 있나? 한번 뭐 얻어가봐야지 어 레밍겔리 하나 어디갔어 이모셔널 데미지야? 아 지금 레밍겔리가 한 어 뭐야 레밍겔리 두대가 없어졌어 그런데? 어? 토토로한테 진거야? 아 설마 걔네가 여기 쳐들어온 애들인가? 그러게 이모셔너리 이겼나봐 화물선 하나가 적을 이긴다고 나한테 온다 형한테 온다고? 나한테 온다 누구거에요? 어 이모셔널데미지 맞아 토토로 아 그래? 와 나침멀 우와 이거 뭐야? 화물선이라고 이게? 색깔도 다르고 색깔은 염색하면 돼 저거 화물선이 아닌거 같아 개빨라 그리고 아 그래? 그리고 삼각도시야 아 나 죽었다 더 못봐 이거 스쿠너야 설마?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스쿠너를 개조한거 같은데? 방향회전 어마어마하게 빨랐어 뭐야 옵시드야 내 앞에 지금 보이긴 해 역시 이모셔널이 큰형님이었네 설마 2대2를 이긴거는 아니겠지? 아 토토로가? 저 스쿠너가? 최초로 레밍겔리 침몰한거 보는건가? 오 진짜래 두대 침몰했네 발앞에 침몰했네 나는 부종명을 볼수도 있어 이제 와 레밍겔리다 진짜 옵시드형꺼야 그치 하나는 옵시드형꺼 인정 다음은 와 이거 우리집 쳐들어놨던거 같은데? 그치? 어 안그래도 우리 땜에 찢어져서 더 그런가? 그런가? 그리고 여기 선원 수용하는 야라 있고 옵시드형꺼 꼴 좋다 자 과연 이거는? 일단 입에도 확인 들어갑니다 와 선원들 다 죽고있는거 봐 옵시드형이야 둘다? 어 레밍겔리 두대 침몰했어 그러면 그 스쿠너 한대가 그걸 다 침몰시켰어? 와 미쳤다 와 스쿠너를 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어마어마 아니 아까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했다니까? 이모셔널 진짜 장난없구나 이것도 확실하게 확인 옵시드형꺼야 어 나 그게 제일 궁금했어 확실히 옵시드형꺼 어 이거 우리집에 왔던 배다 이거 채팅친다 옵시드형 이모셔럴 나이스 하하하하 허참하게 깨진거 우리가 못봤을줄 알았겠지? 추한 그 몰고를 봐버렸쥬 루저 어 제가 뭐라간다 이모셔널 아 얘네가 그래 뭐라는지 알아? 정말 옵시드형은 똥이다 오 역시 다시 오라는데? 다시 뜨게 옵시드형한테 이모셔널이 얘네가 존나 욕하고 있어 옵시드형 이모셔널이 오 옵시드형이 걔 정신승리했어 저거는 진짜 갈때까지 간거거든? 뭐라고 했냐면 너네는 해적게임에 너무 인생을 갈아넣고 있는 그런 놈처럼 보인다 페인처럼 보인다 지네는 이거면 말 다한거 아니야 그냥? 개빡친거지 뭐 걔네 안 쳐들어오잖아 이제 그리고 얘네 이미 레미겔리 규데 박살나서 뭐 못해 지렸다 지렸어 어 거북선 3호다 한국인이다 어 그러네? 한국인인가봐 아 한글로 하면은 저런식으로 나오나? 어 저 사람한테 여기 줄까 우리 베이스? 보러 봐봐 진짜 안국사람인가? 패팅 쳤어 거북선 3호니 한국인인이래요 아유 이런 우연히? 한국인은 한번도 못보다가 오 곰곰컴퍼니 오 하이하이래 오오 진짜네? 저희 접을건데 여기 가지세요 이게 와 이런 우연히? 여기 자표가 와 대박이네 와 진짜 미쳤네 자원이랑 다 줘도 되겠다 아니 이거 진짜 하늘이 내린 계신가봐 거북선 3호가 떡 보이는거야 어 나는 저거 이상하게 글씨 써있어서 신경도 안썼어 나 마우스 딱 뗐는데 웬 화물선 이런데 거북선 3호네 우와 한국인이다 스쿠너인데? 스쿠너야? 아냐아냐 아 스쿠너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면 부족을 어떻게 주지? 아 한 명이 받으라 그럴까? 근데 부족 탈퇴하면 한 시간 있어야 되잖아 하흐흐흐흐흐흐흐흫 그래도 또 손님이 오셨는데 옷을 좀 입어야지 현껏 또 가져갈게 밥먹고 와야되는데 약속 시간을 잡을까요 이러네? 어어어어어pection 어 다 놀린다 lateral 오셨다 오 죽었어 아 진짜? 우리가 가는게 낫지 프리포트 가게 죽어야지 갈 수 있잖아 오.. 그래도 어 여깄다 이분 마치 타타 오 됐다 관리자로 임명하고 타타님 나랑 심해 탐험 중 근데 족장 관할 양도 이런 건 안 보이네 그냥 탈퇴하면 되겠지 오잉? 엥? 어? 오잉? 저분도 되네? 부족원이 네 명이 됐어 집 구경은 형이 전문이잖아 아 일단 여기 부동산 업자 이거 만드는데 몇 달 걸리신 거예요? 2주 걸렸나? 사단에 올라오는 거 봐 하하하하 저기 다 낑겨 있는 거 봐 하하하하 밑에? 어허허허 나만 옷 안 입고 있네 하하하하 줄줄이 소세지야 하하하하 와 할 말이 우와 가자 줄줄이 소세지 이 친구들은 기분이 좋겠네 다 생겨서 나도 좋아 의미가 없지 않게 됐어 여기 네 명이서 올라오는 그림이 상상도 못 했다 난 진짜 응 타타님 뭐하지? 우와 하하하하 이거만 하느라 바쁘셔 지금 따라라라라아 이 게임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? 덜덜이래 그리고 외양도 보여드려야 되나? 하하하 간다! 오호호 폈어 아 진짜? 하하하하 아 저기 있다 하하하하 재밌대 하하하하 엉덩이들 봐라 아 나도 게임하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옛날에 그런 상상 많이 해봤잖아 우리 어릴 때 하하하하 타타 이분은 아주 구경하느라 진짜 바빠 자꾸 올라가면서 한 번씩 멈춰 막 여기 어디야 이러면서 으으으으음 저희가 지킬 스케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안 돼예 안 된데 의지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오우 쥐의 의지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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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흨 나 아는 거 같아. 에이 뭐 설마 알겠어. 뭔가 느낌이 약간 그런데? 뭐 어찌됐든 부적 탈퇴하자. 한 볼 난다. 간다. 원피스는 실제 한다. 간다. 하나, 둘, 셋! 한국인 화이팅! 오케이. 나간다. 나왔어. 끝! 형이 개인적으로 아틀라스 해본 소감은 어때? 싫어. 싫어? 별로야? 형 스타일 아니야? 뭔가 답답해. 마음은 편했어. 마음은 편했지. 잘 때나 이럴 때는 좀 편한 건 있었어. 확실히. 아무리 아크가 지겹고 싫어도 1.5는 해봐야지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미션은 앞으로 또 안됨. 역시 살아온 자감, 하나, 둘, 셋. 해 Perhaps. 아침은 고통이 있어. 대로 가 Onsilence, 셋, 셋, 너로 가사. 여행이 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